아우! 깜짝이야! 어? 누구세요?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. 펭수 집 지어주러 왔어요. 저 집이요? 저 집 여기 있는데요? 가시죠. 어딜 가요? 집 찍으러. 근데 집 저 괜찮은데요? 집 안 만들어주셔도 되는데 이거? 팬분들이 펭수 숙소 보고 걱정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포스코에서 펭수 집을 좀 지어주고 싶습니다. 근데 저기 수풍질이 엄청 크고 좋은데요? 펭수는 특별하죠? 네! 펭수처럼 튼튼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살려서 녹슬지 않는 철로 천년만년 갈 수 있게 건물을 딱 세우고 공짜? 공짜. 만들어주세요. 펭수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? 펭수 소품실 되게 좋아했잖아요. 우리도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? 벌써부터 집을 두 개씩 가지려고 부러워. 돈 있어 집? 아니 30년이라도 저는 못 가지죠. 제가 가서 지켜보겠습니다. 꼭 오세요. 오케이. 하나 둘 셋! 펭수 숙소! 파이팅! 파이팅! 고생이 많으십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잘 챙기세요. 네 고맙습니다. 무슨 소리 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세게 쳐봐도 돼요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세게 쳐! 아! 아! 오! 오케이! 엄청 튼튼하네요? 와하하오! 와하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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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오! 아하하하 오! 빙에 쏘는 기름 즐거워! 참빙이! 아하핳! 아! 아 창피지! 어? 어디 어디? 어? 아! 저 안 보여! 아! 아! 선배님! 선배님 펭아! 펭수 집들이 선물은 나와라! 집들이 초대해줘서 고마워 저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가볼까요? 가자! 오케이! 집들이 갑시다 자, 풍풍아 펭수야! 사진 진짜 멋지다 펭수야! 이거 다 행성이에요 펭수가 우주를 조종함 쓰고? 멋있죠? 그리고 위로 와보세요 어? 뷰가 있어? 여기 딱 보면은 우주가 엄청나요 뭐야? 펭수 로비 뷰 펭수 동상! 그리고 저기 경호원분들이 저 시켜줘요 이 시스템은 EBS를 지키는 게 아니고 펭수를 지켜줄 수고? 맞아 자, 그러면 컷팅하기 전에 네 이렇게 도움을 주신 우리 세 분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 하는 거야? 아 이거 또 감사 감사 아 오케이 컷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자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잘라! 아 감사합니다 이것은 최첨단입니다 홍천시식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우와 우와 열렸어 자, 들어오세요 우와 자, 들어가 볼게요 자, 들어오세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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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들어오세요 도망가,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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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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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여기도 보시면 펭수 시계도 있고요 펭수 시계 펭수 시계 그리고 언제든지 창치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십니다 우와, 창치 우와 예뻐 해보고 싶다 아 오 하고 있네 잘하죠? 근데 이거 잠깐만 펭수 어? 속감이 똑같은데 어, 맞아요 혹시 다른 펭귄 아, 그것도 아니고 저기 저 이거 지금 만들어주신 분이 제철이랑 똑같은 질감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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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들이 선물로 휴지를 준비했어 우와 우와 잠깐만 이거 휴지가 파란색이네요 그럼 휴지도 파란색이네요 그럼 펭수 엉덩이도 파란색으로 변할걸? 어 진짜요? 조심해서 닦아야 돼 뿅뿅이 뭐 갖고 와쓰구 아 별거 아니야 뭐야 그냥 작은 거 펭수집에 향기가 가득하도록 따뜻한 꽃방귀 방향제를 선물할게 꽃방귀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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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꽃방귀 만들면 행복하게 잘살아 펭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구수구 선물이 뭔지 한번 보자 펭수 이거 뭐야 엄청 커 엄청 커 시계 앤티크한 느낌 와우 정말 예쁩니다 이거 중고나라에서 어렵게 구했으고 중고나라도 좋은데 나는 번개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잘 보관할게요 입주를 축하해 예우 뿌이도 덕담을 써볼까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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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워요 뿌이 뿌아 안돼 왜 잠시 쉬고 있을 뿐이야 여기가 그냥 한 번 누우면 이렇게 잠들어요 너무 포근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 오늘 생수 입주 첫날이고 새집중호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자고 가자 새집중호군 없습니다 그럼 이거 혹시 친환경 소재로 만든 거야? 맞아요 이상도 못했다 다 내 집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편하게 있어요? 펭수 자는구나 뭐야 이거 해보고 싶었어 내 집이냐 부모님들 왜 안 자요? 어 뭐야 노란색 부모님 뭐하세요? 어 아니야 펭수야 자 걱정하지 말고 어 그럼 안 돼요 그럼 이 부리만 조금만 칠할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어? 아 번개맨 지금 뭐 안 쓰고 쭈구쭈구 뭐해요? 아니 이거 내 참치 아니 이거 안 먹어봐가지고 뻥치기 무섭수구 어 잠깐만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뻥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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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J잉을 하시면서 누구를 끼시는데? 선배님 부스햴어요? 당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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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래 그래 그러면은 오늘 펭수 집들이 준비하다가 너무 고생했고 우리는 다 갈게 다 갈시다 갈게 네 하 핫 핫 집들이도 이거 쉬운 게 아니네 이거 아우 정리 다했다 아무리 봐도 정말 예쁜 집입니다 이거 어? 와 저거 너무 불담스러운데 이거 하루종일 해가 들지 않아 니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니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과연 니가 와줄까 북향의 내 방 북향의 내 방 북향의 내 방 북향의 내 방 손을 잡고 어디든지 내가 잡고 해줄까 북향의 내 방 북향의 내 방 날 시간인데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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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펭수 왜 왜 여기서 나가고 있지? 펭수 집 지워줬는데 왜 왜 여기서 다음 편 1일 보건복지부 장관 펭수 보고하세요 어떤 주제를 갖고 오시죠? 요새 너무 비만 아니야 그거 안돼 내가 좀 많이 힘들다 나오세요 이 6명은 저랑 갈 곳이 하나 있어요 택배 찍었는데 다시 일하실까 그러면 렛츠고